자 이제 여러분들 2주 전에 공부해서 또 다 생각이 안나죠? 어디까지 했는지 뭐 지난번에 토지 이동정이 다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46페이지 정도 보시면 거기 마무리 됐을 것 같고 그죠? 오늘은 지적측량 부분에서 개념하고 절차 이거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안 했던 부분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 부분이 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했던 것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적 절차까지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책은 어딜 좀 펴놓으시냐면 지적측량이라고 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337페이지를 펴놓으시면 지적측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오늘은 47페이지 펴놓으세요 47페이지 이 부분은 1, 2월 달에 이미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개념과 절차 이건 복습하는 의미에서 설명만 간단히 하고 오늘 원래 해야 될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지적우연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까지만 공부하면 지적측량은 시험에 나올 건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측량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냐면 그러면 지적측량 특별규정이라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출입이나 손실보상 문제 이런 건 요즘에 안 나옵니다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 지적측량 개념 지적은 사실은 지난번까지 해서 기본 개념은 다 끝난 거예요 지적이 전반적인 토지를 조사 측량에서 등록하고 그 변동상을 유지 관리하는 절차 이건 다 끝났습니다 다만 토지를 처음에 등록할 때 지적측량을 통해서 등록했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사항 중 경계 좌표 면적과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만 시험 보면 지적측량만 시험 보면 이 측량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측량, 공공측량, 수로측량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적측량만 시험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령 중에서 지적측량 이 파트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적측량도 너무 깊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적측량 개념, 그 다음에 측량 절차, 두 번째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부심사,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적부심사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파트예요 그래서 이 개념과 절차는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이 토지에 관련된 토지 표시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토지 표시? 6가지 그렇죠?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걸 토지 표시라고 해요 이 토지 표시, 지적이란 이 토지 표시를 조사 측량에서 등록하는 것인데 이 토지 표시 6가지 중에서 뭐가 문제되냐면 이제 토지 경계라든가 좌표라든가 경계, 좌표, 그 다음에 토지 면적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좌표는 과거에는 평면 직각 종인 선수치라는 용어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용어정이 삭제됐어요 그 다음 면적이란 수평면상 넓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소재, 지번, 그 다음 지목 이건 측량과 무관합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결정할 때는 재보해야 되는 건데 이 토지를 지적이란 개념은 토지를 어디다 등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지적공부에 이 지적공부는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토지를 등록을 하려면 등록을 하려면 어떤 걸 등록하냐면 이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여기에 등록하려면 국가가 이걸 등록하려면 재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보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지적측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개념 정의를 얘기할 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땅 위에 거꾸로 이 지상으로 이 지상으로 복원시킬 때가 있다는 복원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걸 지적측량이다라고 개념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용어정에서 그리고 여기에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주사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47페이지 개념에서 지적에서 정의를 내린 용어정 그대로 다시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주사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 부속으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등록을 위해서는 지적측량 하는데 이거 누가 한다고 했어요 지적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라는 것은 용어를 용어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서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지적측량 업자들이 있어요 지적측량 업자들을 둘이 함께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 수행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종전의 지적공사라는 곳에서 대부분 지적측량을 다해요 거의 다 그런데 이거 묶어서 이걸 지적측량 수행자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적측량 수행자가 수행자가 측량을 하게 되면 이 측량한 결과물을 측량성과라고 그래요 측량성과 지적측량을 했을 때 그 성과, 결과물이 나온다 그럼 이 성과를 국가가 관리한 지적공부에 여기다 등록을 하려면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검사측량이다 검사측량 이 검사측량을 통해서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 본다 이것을 여기다 등록하려면 검사측량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자, 정확하냐 아니냐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여기다 국가가 이것을 등록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것이 그래서 대부분이다 지적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 거기다 등록을 위한 측량 그런데 일부 지적측량 총 13가지인데 그중에서 이 지상으로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지적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경계복원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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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적현황측량이라는 것 지적현황측량 줄여서 그냥 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 이 두 가지 측량은 자,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 이 두 가지는 등록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자표를 손 댈 일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는 검사측량 대상이 아니다 검사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중 검사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기억합니다 복현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이것은 등록으로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수행자는 수행자는 국가는 아니에요 측량 전문가들입니다 지적측량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이런 지적측량 수행자가 있는데 수행자는 이 검사측량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국가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검사측량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 첫째 검사측량 못한다 알았어요 검사측량까지 맡길 수는 없어요 이건 국가가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첫째 물어보면 수행자 뭘 못하느냐 이거 검사측량 못해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가가 다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가 지적재조사측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규정해보면 지적재조사측량하고 이 검사측량은 수행자가 할 수가 없는 거다 수행자가 의뢰할 수 없는 거 작년에 이거 나왔어요 지적재조사측량은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이걸 내었습니다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걸 찾으라 이거예요 재조사측량 재검 이건 수행자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은 강의 노트는 48페이지 맨 위에다가 거기다 써 놓으면 돼요 검사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다 검사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복현 이거 두 가지입니다 경계보험 측량 현황 측량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이거 두 거예요 재검 지적재조사측량 검사측량 알았죠 자 검사측량 대상이 아닌 거는 복현 두 가지 기억해 주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이거 재검 기억해 주라 하겠어요 이걸 써놓으시면 돼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검사측량 검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인데 그게 누구냐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검사한다 소관청이 검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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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적 삼각측량 성과와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측량 이 삼확 이 두 가지 기억해 주면 돼요 물론 몇 점이 더 이상이냐 이것까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이 지적 확정측량 성과 중에서 일정 면적 규모가 이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원래 소관청 하는 것이고 이게 나눠져서요 사실 세분화되면서 일정 면적 규모를 넘어갈 때는 시 도지사 등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적 삼각측량 성과 지적 확정측량 성과 이 삼이라는 건 지적 기초측량 중에 이렇게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삼각측량 성과 그 다음에 지적 확정측량 성과 이 지적 확정측량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해 줬죠 지적 확정측량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다시 한 번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측량을 했다 뭘 만들어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 비치했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세트 메뉴 처음부터 끝까지 세트로 했지 다시 한 번 이게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는 농어촌 개발 사업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확 뭐예요 지적 확정측량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측량을 했다 용어들이 처음 온 사람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이거 세트로 따라다니는 말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건 세트 메뉴다 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거만 알면 이 개념만 알면 지적 측량 이것만 알아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대부분 여기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지적 측량이란 뭐라고 개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그래서 등록을 위한 측량이 대부분인데 13가지 중에 11가지 등록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복원시키는 관계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계 본 측량 매매나 경계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경계란 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는 선이고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있어 따라서 지상에 이걸 표시해 봐야 돼 국가가 지우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 본다 이걸 경계 본 측량이라고 해요 현황 측량이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 측량 그래서 이 개념 현황을 대비한다 경계와 대비한다 이 표현만 알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원래 조금 더 나가면 경계 본 측량은 원래 어떤 방식으로 하냐 수행자 이 수행자 했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 아참 똑같은 방법 등록 당시 다시 한 번 이것은 등록할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계 본 측량을 하여야 그 원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고 검사 측량 자체 이것이 수행자가 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수행자 한 방법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 측량이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즉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수행자가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검사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개념적이만 내려주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알면 다 됩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지 여기서 알아들게 뭐라고 검사 측량 상의 두 가지 기억해 주고 수행자 할 수 없는 측량 이거 두 가지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절차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서 지적 측량 종류 즉 지적 측량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종류 총 13가지가 있는데 이 13가지 중에 크게 보면 이렇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줘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간 측량 지적 기준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고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러면 13가지 중에서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이것 빼놓고 기준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세 가지가 있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거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아셨죠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지적 측량을 하면 땅 위에 이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준점을 근거로 인근에 있는 토지의 경계나 위치 좌표값 이런 걸 다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설치해간 측량을 기초 측량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측량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지적 공부에서 뭘 배우냐면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에 대해서 복구 절차라고 해요 복구 복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 복구 지적 공부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그랬죠 지체 없이 복구한다 복구할 때 복구할 근거 자료가 없다면 재봐야 돼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이다 서구청에 화재가 나서 거기는 지적 공부가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 그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려고 할 때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근거 자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재봐야 돼 토지 표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복구할 때 근거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기준 자료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한다 측량을 다시 해야 돼 맨땅에 해야 된다 그랬지 이때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신규 등록시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어 그럼 토지 표시를 등록해야 되죠 이때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그냥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라는 측량을 뭐라고 그래 그냥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라는 측량을 뭐라고 그래 그냥 분할 측량 이렇게 얘기 붙이는 거예요 이거 다치적 측량이에요 토지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서 말소를 해야 되겠어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 등록 말소 측량 이것은 여러분들 거기 강의 노트 47팩에 거기 종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단에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사 여러분 배웠지 그 동안에서 축척변경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그래 축척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중 경계를 정정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등록상 정정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이것은 토지동 사이에 다 붙이면 돼 그냥 이렇게 토지동 사이에다가 그런데 특수한 거 여러분들 이거 말고 기억할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다 중요한 게 나와서 이거 이거 경계부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검사 측량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 이거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기준점 이게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낼게요 기초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지적현황 측량 그 다음 아까 저쪽에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지적확정 측량 지적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재해 주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지적재해 주사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의 다 나왔지 안 나온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기초 측량 검사 측량 현황 측량 지적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재해 주사 측량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경계부원 측량 검사 측량 지적확정 재수사 등록 전신기동 다 나왔네 복구 측량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밑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기초 측량이나 검사 측량이나 현황 측량이나 지적확정 측량 지적재주사 측량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토지용 사이에 붙인 거야 지적공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기동목할 때 신기동목 측량 등록전환 시 등록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등록 말소할 때 등록 말소 측량 축적변경할 때 축적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이렇게 이름만 붙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아래 게 주로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그 내용을 47페이지에 제가 쭉 설명한 거니까 그 내용만 알면 되고 다만 거기 시험원분들 기초 측량 순서 이 기초 측량할 때는 기초 측량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나오면 항상 맨 앞에 뭐가 나온다 계획이 나와 계획을 수립하라 그 다음에 준비 및 현지 답사 준비 및 현지 답사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번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선조관계라고 했지 선전 및 조표 작성 전문 용어니까 암기해야 돼 선전 및 조표 작성 1번 그 다음 거기다 2번에다가 이제 관측 및 계산 관계 관측 및 계산 그 다음 마지막에 성과표 작성으로 가는데 이렇게 선조관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순서 선전 및 조표 작성 2번에 관측 및 계산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서 한 번 지문에 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기초 측량의 순서는 알아둬라 순서 나올 때 맨 앞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맨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준비 및 현지 답사 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나오면 이 색깔만 돼 선조관계 선전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마지막에 성과표 작성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만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절차 측량 절차 여러분들 강의로도 48페이지 그림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게 뭐 전송 과정 이렇게 됐는데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 이렇게 되고 절차를 보면 절차 지적 측량 절차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항상 그림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하려면 누구한테 간다 지적 소관청에 가는 게 아니라겠지 지적 소관청은 감독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그래서 지적 소관청에 직접 측량을 의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걸 전문을 하는 이 위탁기관이 있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래서 측량을 의뢰할 때 어디 간다 직접 이쪽으로 이렇게 의뢰를 못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 수행자한테 의뢰를 한다 물론 이때 수수료를 다 줘야 돼요 측량 수수료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의뢰 의뢰하게 되면 수행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 다음 날까지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대줘야 돼요 그러면 소관청에 계획서를 내고 수행자는 뭐합니까 이제 측량 준비 파일 준비를 한 다음에 준비가 다 끝났으면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한다 이때 의뢰는 여기 측량 현장에 뭐한다고 해서 여기 입회를 하면 돼 입회 현장에 측량 실시 입회하고 그 다음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하면 뭘 결정한다 측량 성과 이 측량 성과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그러면 이 성과를 가지고 가서 소관청에 가서 정확한지 검사를 검사해 주세요 그래서 수행자에 검사를 의뢰하면 소관청은 이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될 때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뭘 발급해 준다 측량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한다고 했어요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다시 누구한테 의뢰한테 다시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구조가 토지 소유자 등이 이렇게 수행자 소관청에 직접 못 가고 반드시 수행자한테 의뢰해야 되고 소관청에서 결과 나와도 이걸 의뢰에 직접 주지 않고 의뢰에 안 주고 수행자한테 발급해 주면 수행자가 소유자한테 의뢰에 안 주고 구조로 간다 라고 얘기해줬죠 이거 기본 구조만 이해하면 되겠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낸다는 부분 그다음에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한다 수행자한테 발급한다 이 부분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측량을 의뢰했을 때 수행자는 며칠이나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측량 기간 기간 문제라고 했어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이게 나눠져서 법정된 조문대로 하면 첫째 원칙적으로 측량기간 며칠이라고 했어요 5일 검사기간 며칠 4일 현장에 나가니까 5일입니다 이건 현장에 나가지 않아 4일 그다음에 측량하려면 땅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적 기준점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기준점이 없다면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해야 돼요 그럼 기간이 늘어난다 했지 측량기간 5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 해주세요 라고 의뢰했더니 분할 측량 측량기간 원칙 며칠이다 5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기준점이 없어 기준점 그럼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해야 돼 그럼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은 뭐라고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야 돼 땅에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할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기준점 개수가 몇 개 기준이냐 15개라고 했지 15점 이하는 며칠 준다 4일을 줘 그런데 15점을 초과했을 때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그 다음 이것과 별도로 이것과 별도로 별도로 세 번째는 당사자 간이 합의나 계약으로 별도로 따로 정했을 땐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써라 작년 여기서 나왔어 당사자 간 합의로 40일을 결정했다 그럼 측량기간 몇 일이냐 30일 검사기간 몇 일이냐 10일 이렇게 해라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 냈었고 여기도 냈었고 이것도 냈었고 다 냈었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문을 물어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측량기간 원칙 며칠 5일 검사기간 4일이다 그러면 측량하려면 땅 위에 기준점이 설치되는데 기준점이 설치된다면 측량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단순 측량만 할 땐 예를 들어 측량 의뢰했는데 원칙적인 기간을 물어보면 측량기간은 그냥 5일입니다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걸 가산시켜야 된다 15점까지는 그 밑에는 전부 다 4일이에요 즉 측량기간도 4일이고 검사기간도 4일을 가산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기준점을 12개 설치했어 그럼 여기에 기준점 기준 몇이 더 추가되어야 돼? 4일이 추가되지 15점 이하니까 4일을 그럼 측량기간은 5일에다 4일 더하니까 9일 검사기간은 4일에다 4일 더하니까 8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점을 넘어서기 시작해 그러면 4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더 늘어나 무슨 기간? 기준점 설치한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6점 역시 5일 17점 5일 18점 5일 19점 이 4점까지 하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점 설치한다 그러면 6일 21점 6일 22점 6일 23점 6일 이 4점까지만 하루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만약 이 기준점만 계산할 때 기준점을 40점 설치했다 40점 설치했다 어떻게 계산해야 돼? 15점까지가 이 며칠 15점까지가 4일이다 그럼 이걸 초과하는 게 며칠이냐 15점까지가 4일이면 25점이 초과됐지? 그렇죠? 그럼 25점은 4점까지마다 하루씩이니까 이걸 4로 나눠보면 6, 4, 2, 2, 4 6점 얼마 나오겠지? 그럼 6 소수점 이하가 나면 무조건 하루 올리는 거예요 7일 그럼 합치면 뭐게 되냐 11일이다 즉 40점 기준점을 40점 설치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몇일이냐 11일이에요 11일 그럼 측량기간 5일에다가 11일 가산하면 이때는 며칠이 되는 거냐 16일이 측량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기간 계산하면 4일에다가 또 11일을 더하면 15일이 검사기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측량기간은 원칙적으로 며칠에다 5일 검사한 며칠 4일인데 땅 위에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기준점이 없다면 추가로 설치해야 돼 이때 기준점이 개수가 15개 이하일 때는 무조건 4일을 더 추가시킵니다 4일 알았어요? 한 개를 하더라도 4일이고 14개 하더라도 4일이고 15점 이하면 다 4일이야 그런데 15점을 넘어서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더 추가시키고 4일에다가 이거 하루씩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점을 설치했다 그러면 기준점이 40점 설치할 때 총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볼 때는 40점에서 기본이 15점까지 4일 소요 이걸 뺀 초과하는 게 25점 초과 됐어 초과할 때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 그러니까 나누면 6점 얼마 소점이 나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소점 이하가 있으면 그냥 올리면 돼 이렇게 1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4 플러스 7하니까 11일이 기준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다 그러면 전체 측량기간을 물어보면 5일 원칙적인 기간에다가 이 10일을 더하면 16일이 측량기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한 번 더 들으니까 조금 이해 가죠? 그런데 처음 듣는 분은 헷갈릴 수가 있어 처음 듣는 분들 헷갈립니까?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아 그럼 설명이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또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원리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전화 이렇게 했어요 밥 오는데 얼마 걸립니까? 30분이면 됩니다 그건 뭐가야? 모든 재료가 다 있다는 전제 밥을 올라오니까 밥솥이 없어 밥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30분 내왑니까? 밥솥 사러 갔다 올게요 또 1시간이 소요됐어 그럼 총 얼마 걸린 거야? 1시간 30분이 소요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측량기간 원래 며칠이라고? 5일인데 이건 기준점이 다 설치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기준점이 없는 지역이 있어 그때는 기준점을 다시 설치해야 돼 그럼 기간이 늘어난단 말이야 이때 늘어날 때 그 기준이 15개까지 기준점 설치한다 기준점이라는 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지적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이거 설치를 땅에 해야 돼 땅에 토지에 이거 하는 측량이 아까 뭐라고? 기초 측량 이때 기준점 설치할 때 기준점 개수가 15점 이하까지는 4일이야 무조건 하나를 설치해도 4일이고 10개를 설치해도 4일이고 12점을 설치해도 4일이야 그런데 15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초과되는 기준점 4개마다 하루씩 더 늘려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준 거예요 그럼 측량기간에 물어봤다면 원칙적인 기간에다가 기준점 설치한 기간을 만약 기준점을 40점 설치할 때 측량기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5일 플러스 기준점 40점 설치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따져서 이걸 더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원리, 원리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 강의노트에는 49페이지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49페이지 설명된 거고 그 49페이지 강의노트 예시 두 번째가 작년에 기출된 건데 이걸 물어봤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아닌 경우 합의로 따로 정했을 때 40을 정했다면 그중에서 4분의 3인 31을 측량기간으로 쓰고 11을 검사기로 써라 이게 28에 기출된 기간 문제였습니다 그럼 참고로 거기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기준점 세 가지가 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거리 간격이 도근점이 제일 간격이 가깝죠? 50에서 300m마다 1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삼각점 주변에 지적삼각보조점이 설치되고 지적보조점 주변에 도근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도근점을 찾아서 지적 측량을 실시한다 그때 그 밑에 지적기준점 표지 및 성과 관리 및 공개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준점 표지라는 말 쓰면 기준점 표지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 표지다 지적기준점 표지 이 표지라는 건 땅 위에 설치한 걸 말합니다 땅 위에 시설물 여러분들 도시 곳곳에 도로에도 보면 도근점들 제일 많은 게 도근점이었죠 이 지적도근점들이 여기저기 엄청 설치됐어요 거의 요것만한 크기 동전 100원짜리가 요것만하다면 요것만한 크기야 그래가지고 여기 십자가 그려놓고 요기다 요기다 지적도근점 이렇게 써가지고 땅에다 박아놨어다 도로에 가다보면 눈에 보여 제가 가다보면 처음엔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요새는 너무 흔해서 찍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다보면 도로에 횡단보도 이런 데 볼 때도 있으니까 이게 도시가스 매설 표시한 거 비슷한 크기에요 그 정도로 요것만한 표시된 게 이게 도근점인데 이게 제일 많아요 이 땅에다 이걸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 기준점 땅에 설치한 표지라는 것은 그 표지하는 시설물을 표지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표지를 설치했으면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어디다 어떤 표지를 어디다 몇 개 설치했는지 다 도면에 그려놔야 돼 그러면 이 설치한 기준점 표지를 도면에 그린 걸 기준점 성과 지적 기준점 성과라고 그래 성과 그리고 이 성과를 누가 관리하느냐 성과에 대한 관리 문제를 따질 때 기준점 표지 기준점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지역삼각점 지역삼각보조점 지역도근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준점이 근데 이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에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 공개 즉 열람이나 열람이나 등본 청구할 때 이렇게 공개를 청구하려면 원래는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관리하니까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이건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건데 전선화가 됐다 보니까 이것은 지적소관청에 해도 괜찮다 지적소관청 시도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요게 하나 추가된 거에요 이거 다 된다 그러나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원래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소관청에서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종례는 지적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청구할 때 시도지사하게 한다 하다가 요게 하나 추가된 것이고 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은 이건 소관청에 신청하는 건 맞습니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기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까지 복습 요것만 하나 더 추가시킨 것이고 오늘 할 부분이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50페이지 피세요 50페이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복습했지만 그래도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 준 겁니다 자 최근 351페이지 피세요 350페이지 요게 바로 이번에 해야 될 적부심사 적부심사 자 이 적부심사란 것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이 적합하게 즉 제대로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심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적측량은 특징이 지적측량은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측량 분쟁이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 원래 다툼이 생기면 어디 가야 돼요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 가도 판사들이 지적측량을 몰라요 전문적인 분쟁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지적측량에 다툼은 이것은 원래 지적측량은 기술적인 거지만 사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준사법측량이다 사법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적측량을 잘못하면 경계나 면적에 차이가 나버려요 그럼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법적인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측량에 다툼이 생기면 이것은 원래 법원에 가서 다툼해야 되는데 법원에 가도 모르더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지적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적위원회 이 지적위원회를 만들었어 이 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마다 뭐가 있냐 여기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이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토 광역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이 측량 다툼은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1심 즉 적부심사를 의결하고 이 중앙에서 재심 재심이라는 건 2심을 해요 2심 2번에 걸쳐서 심판받을 수 있어요 1심과 2심 알았어요 이렇게 2번에 걸쳐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 내용은 여러분 강의 노트 5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라는 중요한 것도 의결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기능이 더 4가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 노트 그 도표 밑에 보면 가운데 보면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 지적측량정책개발과 업무개선 그 다음에 측량기술연구개발 그 다음에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기술자 업무정지처분과 징계유구 여러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은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지적측량적부심사 그러면 적부심사를 의결해서 뭘 만들었냐 지방지적위원회 이 정도가 나왔어요 중앙을 계속 내다가 최근에 지방도 한번 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지적위원회 구성을 보세요 우연장 한 명 부연장 한 명 포함 몇 명이냐면 5명 이상 10명이야 인원은 이건 축척변경의 같아요 5명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은 구성된다 우연장 부연장을 포함한 의원의 수가 5명 이상 10명이야 우연장 부연장은 공무원들이 다 해먹어 우연장은 국토교통부 지적담당 국장의 위원장 금세과장의 부연장 그래서 우연장과 부연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이 우연장과 부연장을 뺀 나머지 의원 나머지 의원은 임기가 있어 이것은 지적위원회는 이것은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상설 즉 임시기구가 아니에요 축척변경 위원회는 축척변경 할 때만 생기는 임시기구지만 이것은 상설기구다 그래서 연보가 있다 임기가 있어 우연의 임기 그래서 우연의 임기는 2년이라는 의미 우연의 임기는 2년의 임기가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회의 절차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다음 회의 소집할 때 우연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일시장소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이것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7일로 나왔어요 7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줘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라 그래서 지적위원회가 이렇게 뭐가 있다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측량 분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전문 분쟁 해결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적용되느냐 민사소수에서 요구되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둔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제도가 두루자 한 문제 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밑에 중앙지적위원회 이건 지방도 똑같아 지적위원회의 제척 깊이 회피 이 세 가지 제척 개념 깊이 회피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 즉 지적위원회의 우연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재판의 공정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민사소수에서 요구되는 가장 제척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제척 이것은 배제에서 제외시키고 배척한다 이런 개념이야 이것은 법률상 당연히 우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상 당연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 받으러 갔더니 판사가 상대방 원고나 피고의 배우자이거나 형제가 재판을 하고 앉아있어 그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재판을 갔는데 보니까 상대방 내가 열심히 싸우러 갔더니 판사가 누구냐 상대방의 남편이야 그럼 공정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친인척과 일정한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척의 개념인데 보시면 제척 사유 법률상 당연히 안 된다는 사유 우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가 되어 있어 그럼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연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이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 개념을 해결하는 겁니다 우연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감정을 한 경우 우연 즉 우연한 건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연히 자기가 직접 뭐 했어 증언하고 나서 제가 재판하러 들어간다 또 자기가 진술하거나 감정을 하고 자기가 재판을 해 그러면 이건 진정성이 공정성을 해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우연이나 우연이 속한 법이나 단체 즉 법무부인 어디 있는 사람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버렸다 이것도 공정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우연이 해당한 건이 원인된 처분을 직접 했어 자기가 어떤 행위 해놓고 내가 거기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 자기 스스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재척사에 해당한다 법률상 당연히 해선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념 기피라는 것은 표현이 다른 거야 당사자 즉 심판받는 사람이 스스로 난 저 심판관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기피 신청이에요 기피 난 저 A라는 심판관은 바꿔달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기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피라는 것은 우연 스스로 내가 이 재판에서 심판에 들어가서 심판한 것은 부적절하다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해피라고 그래 그래서 개념상 재척이라는 말은 법률상 당연히 해선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 기피는 당사자가 우연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해피는 우연 스스로 내가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야 개념이 뭡니까 재척 기피 해피 제도 이건 어떤 제도다 공정성을 위해서 둔 제도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둔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우연이 해임 해촉 사유라는 건 뭐냐 이건 첫째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우연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심신장애 여기서 심신장애를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심신장애가 뭘까요 심신장애 심신장애가 뭐예요 이게 심신장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기해보세요 심신장애 한자가 심이 뭘까 심 신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몸신자가 아니에요 심신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교통사고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그럼 심신장애가 돼서 재판관 될 수 없네 말이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 팔이 지금 말 안 들어 약간 지금 말 안 들어 그럼 난 재판 못 오는 거네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심신이 몸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심신할 때는 이렇게 정신할 때 이 심신장애야 알았어요 대부분 착각을 목물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심신장애는 몸은 멀쩡해도 치매가 걸렸어 재판할 수 있을까 치매 상태 아니면 뇌줄증은 쓰러졌어 재판할 수 없지 이렇게 심신장애라는 것은 그렇게 정신적인 장애가 생겨서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은 직무 테마이나 품위 손상 요새 품위 손상 중에 전형적인 게 뭐예요 미투에 걸렸거나 요즘은 제일 또 그겁니다 또 근데 왜 대부분 품위 손상 중에 속하는 것이 뇌물 수례라든가 돈을 뒤로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이와 비슷한 유형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재척사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 법률상 하면 안 되는 자가 앉아있는데 스스로 회피를 안 했다 그럴 때는 해임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은 해임의 촉사에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적부심사 절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노트는 5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되요 그림을 보시고 이게 이제 조문을 쭉 나열해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조문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책은 353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그걸 쭉 그냥 조문을 나열한 건데 이게 한번 읽어봐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자 뭐냐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자 어떤 절차로 진행되냐면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예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인접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이죠 이해관계 그 다음에 여기 지적측량 수행자로 들어갔다는 거 지적측량 수행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이나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이 구조가 구조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각 시 도지사가 있고 시 도마다 뭐가 있다고 해서 아까 지방지적의 지방지적의위원회가 있다겠지 각 시 도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겠어요 중앙지적이 있다겠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서 이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의위원회 여기가 중앙지적의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적부심사 1심에 해당하는 거 적부심사 그래서 적부심사는 용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의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여기 불복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의위원회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여기는 2심 2심 이건 재심사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현재 법은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는 적부심사는 시 도지사에게 청구하고 재심사는 장관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언제는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의위원회 재심사는 중앙지적의위원회 이렇게 됐다가 법이 계속 개정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잘못 표현된 게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의 이 법령 구조는 어떠냐 적부심사는 1심은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의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의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법 조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알아둬야 돼 그러면 만약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역 측량 수행자가 측량 다툼 있으면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의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여기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경의서라든가 이런 걸 내역서를 써서 여기 내줍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 도지사가 지방지적의위원회 해부할 때는 이렇게 해부할 때는 30일 이내 해부해야 돼 30일 이내 알았어요 그러면 지방지적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는 원칙이 60일 이내 심의 의결이 돼 60일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고 싶다면 한 번만 할 수 있어 한 번만 1차 안에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한 번만 최대한 90일까지입니다 원칙은 60일 이내야 그러면 지방지적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의결서를 직접 얘들한테 안 줘요 어디로 가느냐 또 그대로 따라가야 돼 이쪽으로 다시 보내 시 도지사 온 경우 그대로 따라가 이때는 지체 없이 보내 여기는 3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자 법률용어 지체 없이 즉시 바로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라는 표를 쓴단 말이에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시 도지사에게 의결서 이걸 보내줍니다 물론 참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이라는 의결서예요 그러면 시 도지사는 이걸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이것을 통지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게 1심이 됩니다 그럼 1심에서 구제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구제 못 받으면 지방지적의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것은 90일 이내 여기 90일 이내 자 90일 이내 측량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때 뭐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의위원회 그럼 내부적으로 이게 그대로 준용대 장관이 중앙지적의위원회 해부할 때는 이건 며칠? 30일 여기서 의결할 때는 며칠? 60일 연장할 때는 며칠? 30일이라고 해서 한 번만 의결하면 이쪽으로 의결서를 보낼 때는 지체 없이 다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며칠? 7일 이내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사본은 여기에 보내요 사본은 시 도지사한테 보내주면 시 도지사는 지방지적의위원회 의결서 사본과 중앙지적의위원회 의결서 이걸 같이 합쳐서 어디로 보내야 되냐 이것은 소관청에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소관청이 뭘 가지고 있어? 지적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 지적공부상 뭐가 바뀌는 거야? 경계나 좌표나 면적 이 세 가지가 변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쪽으로 그냥 송부해 주면 송부해 주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등록사항 정정할 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고칠 때 토지표시 중 뭐가 있다고 했지? 직권정정사유가 있어 직권정정 직권정정사유 몇 호에 제 여섯 번째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여러분 강의노트 어디 보면 돼요? 바로 앞에 정도 나와 있지? 자 강의노트 45페이지 보면 4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왜? 직권정정사유 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 직권정정사유 여섯 번째 6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등록사항 정정에서 자 토지표시사항 중에서 경계정정 빼놓고 직권정정 중에서 여섯 번째 6번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는 어떤 건 다? 직권정 이건 재판받은 거니까 그냥 직권을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자 적부심사 뭐라고 표현했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이 표현을 알아두시고 자 시도지사 내부적으로 지방지적위원회 해부할 때는 30일 의결 땐 60일 연장할 때는 30일 한 번 의결서를 보낼 때는 가시 거꾸로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7일이네 알았어요? 재심사는 90일이네 알았어요? 내부적으로 똑같이 이쪽으로 갈 때는 30일 원칙 60일 의결은 연장 30일 거꾸로 갈 때는 지체 없이 7일 이 구조를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딱 개념을 절차도를 그려놓고 조문이나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당연히 그려져 그런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마구잡아 읽으면 헷갈려서 안 돼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왜 이러냐면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이걸 그냥 이렇게 암기하거나 하려면 엉켜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절차가 적부심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재심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한다는 사실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 51페이지 밑에는 그림이고 그 밑에는 그림을 위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한 거야 지적증량 적부심사 1심 청구원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증량 수행자 하더라 시의 도지사가 지방지원을 해볼 땐 30일이내 의결할 땐 60일이내 연장할 땐 30일 지치 없이 시의 도지한테 의결서를 보내고 시의 도는 7일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제해 주더라 재심사 청구 오른쪽 가보니까 90일이내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했는데 거기 숫자 집어넣으면 돼 며치내요 이거 보는 거니까 이거 며칠 30일 그 다음에 의결 며칠이야 60일 연장 며칠이야 30일 그 다음에 이쪽 갈 땐 꼭 지치 없이 그 다음에 7일이내 똑같은 구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기로 나가겠습니다